단결! 구독! 눌러주시지 말입니다! 이상우의 실험실! 자 오늘의 실험 같은 경우는 바로 렌가와 카직스 이 이스트에그 실험입니다 이 렌가와 카직스가 서로 10명이 팀원이 있는 상태에서 16렙이 되면 서로 발동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서로 렌가와 카직스가 2명씩 있을 때 팀에 그러면은 어떻게 발동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제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위해서 지금 제가 게임에 카직스와 렌가 2명씩 있구요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한가한 소문에는 전리품 12스택을 또 쌓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길래 서로 렌가끼리 12스택을 한번 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렙에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처럼 카직스 렌가는 15렙에 경험치 90%까지 갈게요 자 이제 모든 정... 그... 충족시켰으니까 되겠지? 카직스와 공 3업을 찍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15렙에 경험치 90%를 찍었습니다 자 이제 렌가 카직스끼리 이 바론에 뭉쳐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먼저 16렙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사서 갈게요 저희가 먼저 어... 죽여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자 1번 가설 세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카직스가 4단 진화를 해야 되는데 16렙 때 가단... 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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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단 진화를... 3단 진화를 하기 때문에 3단 진화를 한 상태로... 3... 3단 진화를 한 상태여야만 된다고 하니까 저희 2포인 카직스가 먼저 16렙 3단 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렌가 먼저 죽일게요 자 렌가 먼저 죽이겠습니다 저희가 자 죽이고 어... 진화해? 오케이 자 이제 저희는... 자 지금 찍었고요 일단 지금 아직 이 스택 안 떴죠? 자 16렙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렌가 오시면 저희... 어... 저를...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카직스 3단 진화 자 그러면은... 렌가가 이제 저를 죽이고 카직스가 3단 진화를 했을 때 과연 이 스택은 어떻게 뜨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직스 지금 3단 진화에서 몸... 몸 바뀌었죠? 지금? 자 일단 렌가 기다리겠습니다 오! 뭐...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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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왜 떠... 자 잠깐만요 뭐죠? 떴거든요 지금? 자 지금... 렌가 6... 렌가 16 됐어? 어? 놈들의 흔적을 쫓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떴어? 왜 떴어?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일단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죽였어? 진화했어? 진화하여 급복하다 자 우리팀 3단 진화에 적팀 카직스도 3단 진화 맞죠? 자 우리팀... 오케이 3단 진화 아직 3단 진화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지금 떴는데 퀘스트 떴는데 제가 일단 가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... 카직스는 렌가를 처치해야만 최강의 포지자로 등급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 홀리도 적용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쿵쿵쿵 됐고요 지금 제가 가서 이제 서로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서로 4명에서 다 같이 죽여볼게 보자 서로 4명에서 다 같이 죽여볼게 일단 딸피만 들자 저마... 나는 렌가한테 저마 자 마지막 점화로 딸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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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피 서로 딸피 서로 딸피 딸피만 딸피만 서로 딸피만 누가 딸피만 들거 있어야 되는데 아 점화가 없어? 아 텔포네 자 잠시만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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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4명에서도 일단 발동은 되고 자 일단 진화는 한 상태라서 일단 뭐 카직스 한 명만 4명 중에 한 명만 되는 걸로 되네요 보니까 자 4명 중에 한 명만 진화가 되는 걸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툭포인 4단 지나 했어? 아 자 아 오케이 실험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스터에그에 목 있는데 카직스와 랭가가 같은 게임에 있어야 한다? 카직스와 랭가가 대결 시 10명의 팀원이 전원 생존에 있어야 한다? 그리고 상대팀의 카직스가 3개의 스킬을 진화시킨 상태여야 한다? 이 룰이 있었네요 여러분 잠깐 갈대 가더라도 구독 한 번쯤은 괜찮잖아? 째 Chase